상대는 사일러스가 네, 말씀하시죠 SKT 입장에서는 상대는 사일러스가 이렇게 가나요? 탑 아칼리 미드 사일러스 워낙 치열한 시즌이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평가 이제 치고 있는 타잔인데요 지금 세주안이 위치 체크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 렌즈를 노리는 것 같은데 클리드도 뒤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아 이걸 전멸로 뒤쪽으로 뺐습니다 쵸비가 뒤쪽 대기 뱅불고 쵸비가 아래쪽 내려왔구요 커버플레이가? 엘포트는 뒤쪽에 쵸비 페이크업 오 약간 모자랐어요 지금 정장관들이 기세를 이용하고 싶을텐데요 쵸비쪽 묶었습니다 이 다음까지 봐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잔이 돌창했구요 엘포트 뒤쪽 방패 이렇게 되면 도란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알래요 아무리 봐도 이쪽 클리드가 내려오는데요 전멸없는 리엔즈 리엔즈 all 리엔즈가 지금 전멸이 없어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리엔즈가 여기 선근켰자 바텀장님 그리고 또 한 번 리엔즈를 전사시켰습니다 웹 demanding 페이크업 오 쵸비 만약 다른곳이 무난했으면 그냥 에스키이티가 득점인거 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서 와아 기가 막혔네요 여기서 이미 봤네요 그리고 그거를 타잔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 봐줄게 같이 이제 솔킬이었어요 타잔도 놀랐을 거 같아요 이미 도착했는데 끝났으니까요 또 달랐을 거 같은데 뒤에 뒤쪽 제로를 한번 건드려보는 칸인데요 칸인데요 버티면서 아군 불러서 잡아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 칸이 그냥 슈퍼플레이 했죠 시야적으로는 약간 유리하긴 한데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 구도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좁은 길목인데요 초비 조금 아래쪽 초비도 지금 브라운도 위치 보고 있어요 빨간팀 그 다음에 도란이 지금 체력이 확 빠져서 도란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안쪽으로 이거 못싸워 못싸워라는 톤을 했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가 차이가 안 납니다 힘을 빡 주고 있죠 에이포트 쪽 세게 보통 이제 상황이 좀 답답되는데 잘 큰 이즈가 저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한 발 먼저 들어가면서 찔러 됐었던 그 장면에서 일단 딜을 상당히 많이 뽑아냈습니다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적어도 전멸이 돌아오기까지는 기다리고 싶은데 도란의 위치가 타겟팅이 좀 됐네요 이때는 아이템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스쳐도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어 그래서 싸인을 받았나요 도란이여 오우 돌렸구요 전멸이 뚫렸구요 그럼 이쪽에 초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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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퍼가 안에서 딜 중 하지만 초비가 끌킵니다 네 이건 도란이 바이퍼가 왜요? 갑작스러워 오우 여긴 셀프레카 한방에 쓸렸는데 이 한방으로 아 잃는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큰 실수가 나온 겁니다 네 쭉 갈 수 있죠 네 계속 40초 공백인데 미드와 원들이 이게 결국 SKT 약간 공삼업 한방러시가 네 밀고 나와서 그냥 넥서스까지 가는 분위기인데요 일직선으로 한 번에 다 뚫고 있어요 대겸격 미니언 클리어 최대한 하면서 버티자 그리고 도란이 약간 결자 해제하겠다 도란? 네 최대한 어그로 팅퐁하면서 막아내겠다는 거죠 아 한방에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차 근데 이게 4초로 가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든 뭐가 있나요 코 다 깼어요 코 다 깨졌고 이제부터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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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났어 끝났어 아칼리 형 아칼리 노궁이야 아칼리 노궁인데 끝났어 이거 끝났어 메일만 가면 끝나 이거 오케이 끝내보죠 와우 여기 한 조합이 어 침착하게 이거 끝내자 잘 끝내자 우리 타운 깨는 거에요 중중에 어 점수하면 끝날 거 같아 딜러 없다 얘네 오케이 클리어 못하게 아칼리 연막 생각해라 어 얘네 앞으로 봐 연막 없어 얘네 원 딜러들은 제일 그거 쳐줘 잡아줘 이거 클리어 하려고 한다 아칼리 아칼리 아 미져 해보자 가자 가자 어 가자 끝났어 끝났어 쫄거 없어 타운 먼저 타운 줘 다 타운 쳐줘 아칼리만 생각하고 다 무시 타운 먼저 타운 먼저 타운 먼저 타운 먼저 타운 먼저 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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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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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아 지지나 지지 나이스 나이스 야 급학차 그리고 억제기야 포탑 억제기 쌍둥이 넥서스까지 이런 화끈한 한방이 잘 안되네 다운 pool kay